맥스틸의 콘데서 마이크 티아라 500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 및 테스트 환경은 퀘이사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드, 생선, 야채, 아이올리를 첨가하여 끓여낸 수프 요리이다. 프랑스 남부에게 랑그도크와 프로방스 지역에서 유래하였다. 마르세유에서 기원한 프랑스의 어페륙 요리인 부야베스와 유산유리로도 알려져 있으나 부야베스와 달리 브리드에는 아이올리가 첨가되어 수프의 농도를 조절하고 요리의 노란 빛깔을 만들어낸다. 브리드는 멀린, 고등어, 농어, 아귀,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을 활용한 음식으로 생선의 뼈로 만든 스톡에 생선, 야채, 아이올리 등을 첨가하여 끓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취향에 따라 생선과 함께 조개류, 갑각류에 해산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생선뼈와 양파, 리크, 파슬리, 타임, 월계수잎, 후추, 회양씨를 첨가하여 잘 볶아준다. 여기에 화이트와인은 첨가하여 약 5분간 끓여주다. 물을 첨가하여 40분간 졸인다. 기름은 제거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육수를 걸러 피시스톡을 만든다. 믹싱볼에 마늘, 단계노른자, 디종 머스타드, 레몬주스, 프랑스 원산의 고춧가루인 피병 데스플레트를 첨가하여 믹서를 작동시킨다. 이때 믹서볼에 조금씩 올리브유를 첨가하여 혼합한다. 혼합물을 소금으로 간한 뒤 마요네즈와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믹서를 작동시켜 아이올리를 완성한다. 큰 팬에 오일을 두르고 잘게 자른 회양과 양파, 셀러리를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는다. 볶은 야채는 따로 접시에 담아둔다. 또 다른 팬에 피시스톡을 부은 뒤 손가락 크기로 자른 감자를 넣고 약 15분간 익힌다. 여기에 먹기 좋게 토막는 흰살 생선을 첨가하고 15분간 끓여낸다. 감자와 생선을 꺼내 오목한 접시에 담고 스톡에 아이올리를 첨가하여 스톡의 농도가 짙어질 때까지 약 5분간 저어가며 끓여주어 스프로 완성한다. 생선과 감자를 두었던 접시에 토스트 한 바게트를 곁들이고 그 위에 수프를 붓는다. 그 위에 가니쉬와 볶아두었던 야채를 올리고 파슬리와 피망 데스플레트를 올린다. 완성된 브리드는 따뜻할 때 먹으며 마늘빵이나 크루통을 곁들일 수 있다. 접시 한켠에 아이올리를 추가로 곁들여도 좋다. 프로방스 지방의 와인과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주재료인 흰살 생선은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지방과 칼로리가 적어 체중 조절 시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